이들 이들 있으나 이렇게 놓아요 자 하나 둘 할 때 어깨가 1에 대면 안 돼 1에 대면 안 된다고 1에 있어야 된다고 맞죠? 다시 하나 둘 조금 옆모습 봐줄게 하나 둘 1에 대면 안 된다고 이것도 아니야 요거야 그래서 그립 잡으면 이래 되잖아 맞죠? 사람 손이 그래 생겨서 잡으면 이래 되잖아 그래서 맨손에 손을 펴 있을 때 이래 된다고 됐죠? 하나 둘 셋 셋 바 이래 대면 안 된다 2에 가겠습니다 시작 그래야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끊은 게 잘못된 거 하나 둘 1에 대면 안 된다고 1에 돼야 된다고 오케이? 다시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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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볼게요 하나 둘 둘 셋 이렇게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스윙 셋 슬루 스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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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셋 스트링 맞는 거 셋 셋 슬루 됐죠?